인간이요. 태어나서 어떤 동물을 보았는가? 인간이요. 그들을 관찰해 보았는가? 인간이요. 그들의 세상을 인간 세상과 비교해 보았는가? 그들의 세상엔 본래, 미움과 질투가 없고, 욕망과 탐욕이 없고, 헛된 꿈과 희망이 없고, 자존감과 자존심도 없으며, 근심과 걱정이 없고, 우울과 고뇌가 없고, 계획과 노동이 없고, 과거와 미래도 없으며, 비판과 비교가 없고, 질책과 원망이 없고, 후회와 미련이 없고, 복잡한 관계와 책임이 없고, 부자연스러움과 부자유도 없으며, 폭동과 전쟁이 없고, 교육과 정치가 없고, 믿음과 신앙이 없고, 신과 종교도 없으며, 자기 반성과 자기 학대가 없고, 오락과 유흥이 없고, 매몰과 중독이 없고,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이 없으며, 변화에 대한 갈망과 욕구가 없고, 서로에 대한 관심과 참견도 없네, 이 세상을 모르는 듯한, 생각이 없는 듯한 동물들의 바보스러움은, 인간만이 이해하지 못하는 순수하고 완벽한 세상의 모습이라네. 한글자막 by 한효주